포스코 퓨처엠이고요. 매수가 38만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45만원이었는데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 평단을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테슬라의 가격 급락과 함께 오늘 2차 전지주들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쪽의 비중이 높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 IRA와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우리 식사님 평단가와 34만원에서 38만원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새로운 저점, 추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자리를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그 자리를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자리까지 기회를 주면 놓치지 말고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은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10만원에 매수할 수 있었고 70만원에 매도를 할 수 있었다면 7배 정도의 수익을 1년, 2년 만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시간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한들 포스코 퓨처엠 7배보다 많이 올랐었던 투자처는 사실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테마가 완전히 180도가 바뀌었죠. 우리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배터리,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종목군들의 엄청난 시세가 부양됐었던 시기가 있었고 고점에서 주가가 지금은 하락, 급락이 나왔고요. 69만원, 여기가 지금 66만원, 69만원. 이 고점 대비 주가가 60%가 폭락했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저점이 얼마다? 23만원 캔들입니다. 그럼 이 종목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 어디입니까? 차트상 69만원에서 23만원까지 65%가 폭락했다. 그리고 저점을 다지면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여기서 강력한 누군가가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외인들이 될 수도 있고, 큰손들이 될 수도 있고, 증권사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매수세를 강력하게 들어올리면서 2만 3천원을 방어해줬습니다. 그러면 65%가 폭락했죠?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저점, 23만원 가격까지 빠지면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저는 미친듯이 적극적으로 W알파벳 형태로 이중바닥을 다진다면 이 자리가 또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3분의 1 토망단 자리, 23만원짜리가 첫 번째, 우리 10만 불짜리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었고 두 번째 타점은 23만원을 안 깨고 이중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한 올해 1월 말 수준이 저는 100만 불짜리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이 종목이 20만원 초중반 가격대까지 빠진다? 그러면 저는 더 비중을 20%든 25%든 추가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기존 보유 중인 물량들을 더 보유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가격 38만원 그리고 34만원 가격대가 공교롭게도 과거의 추세를 이탈하고 저항받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34만원, 38만원을 돌파하고 우리 포스코 퓨처엠 종목이 과거의 영광을 찾아서 우리 2차전지 테마, 2차전지 소재 테마 폭등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과거의 변곡을 깨고 34만원에서 38만원 가격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으면서 낙폭이 확대됐다면 미래 시점에도 이 가격을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34만, 38만 비중 축소 그리고 20만원 초중반 가격 비중 확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